안녕하십니까 대상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전시 화학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마가강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31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라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다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고 싫다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썼죠 상승하락 횡보 추세가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이슈로 조금 들썩였는데 큰 흐름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부채 한도 협상을 뉴스로서 다 가리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금리에 대한 얘기 계속 지금 흘리고 있죠 얘네들 잘 보시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조만간 엄청난 폭락을 겪을 것이다 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분기 성장률 독일은 지금 침체 늪에 빠졌죠 잘 보시고 부채 협상을 지은 건 맞죠 그래서 싹 사라졌습니다 뉴스에서 근데 부채 협상은 조만간 폭샥입니다 잘 보셔요 자 요거 그래서 앞으로 네 자 그래서 주택 문제 혼조 맞죠 혼조세입니다 잘 보시고요 시청 1조인데 시청 1조에 도전했다가 지금 작살난 애들 많아요 잘 보시고요 예 이게 지금 상당히 거품 완전히 말기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네 버피 지표 버블 지수 상당히 과대 평가 되겠다 이게 변화가 있나 한번 보자고요 154.5 예 그 다음에 시가총액 및 GDP 잠깐 좀 볼까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하락 그 다음에 횡보죠 계속 예 그 다음에 이거 남은 겁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조심하셔요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율이죠 고점 대비 반 무조건 반 200에서 100 그래서 언제 2013년경 주가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러면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전체 시장이 좋아지려면 이게 다 좋아져야 돼요 지금 150도에서 계속 박스권 그리면서 보이시죠 예 이번 달만 해도 155 쭉 하다가 156까지 갔다가 154 변화 없어요 지금 한눈의 종목 가지고 장난을 치면 벌 받습니다 예 6월 7월 달 140대 진입하는지 꼭 보셔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부채 협상이다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자 단기 지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 얘도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쌍봉 그죠 살짝 올라온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고점 부근에서는 셧 포지션 단기 예 그 다음에 여기 저점 부근에서는 롱 포지션 단기 말씀을 드렸고 자 일곱가지 지표 탐욕 자 이게 중립이죠 두려움입니다 이거 거래량인데 네 이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조만간 완전히 작살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처럼 작년 10월달 그 다음에 올 얼마 3월달 이거 되게 중요한 지표 자 그 다음에 푸콜 자 얘는 지금 일단 멈춰 있는데 앞으로 이제 푸 쪽에 배팅이 시작이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된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지금 계속 경고하죠 지금 쌍봉이다 조심하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선물 상황 끝났는데요 혼조세죠 네 유럽도 그렇고 나스닥만 날뛰고 예 S&P500 살짝 오르고 로셀 2000과 다운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빅스는 빠졌는데 이거 많이 빠진 거 아닙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ARKK 어제 2.74% 빠졌는데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소형주 먼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은행주 지금 빠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대형주 차례인데 얘가 엔비디아가 뭐 했어요 네 지금 괜히 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상행렬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시장이 무너지면 종목은 볕을 수가 없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제 KBWB 자 나스닥 은행지수인데요 어때요? 빠졌죠? 그 다음에 KRE 지역은행 어제 빠졌습니다 1% 합쳐서 그러면 결국엔 자 중소형주 은행주 그 다음에 대형주로 갈 것이다 어제 보세요 은행주들 다 빠졌어요 은행위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그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지금 고전에 이렇게 내려올 때 말고 자 A파 B파 말고 마지막 파이널 C 할 때 보면 이게 제일 무서워요 거래량 터지는 거 이걸 이런 걸 보셔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고 맨날 맞았네 틀렸네 그 얘기만 하고 있어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중소형주 완전히 요단강 건넜고요 지금 요단강 문 앞에서 지금 어떻게 얼짤 얼짤 모르는 게 은행이고 대형주는 괜히 폼 잡고 있죠 엔비디아 이런 거 띄워갖고 예 그 다음에 뭐죠 예 파국으로 가는 대공항으로 가는 그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잘 보시고요 정확한 근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영국 국채인데요 국채 선물입니다 가격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셔요 자 그때 영국의 연기금인가 거기서 문제가 돼서 긴급 돈을 풀었죠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그 위치까지 왔어요 종가상으로는 지금 거의 맛이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먼저 디폴트가 나올 것 같아요 미국도 미국이지만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대공항 루프로 들어가고 있다 철저히 대비하자 철저히 대비하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도 지금 완전히 골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인 주식 국채 뭐 부동산 할 거 없이 다 무너지는 그 식이 목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저는 이 고점에서 숏은 괜찮은데 이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숏은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맛이 가고 있죠 잘 보시고요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페드의 금리 정책입니다 6월 15일 인베스팅에 있는 CM이 달라졌죠 지금 금리 동결이 56%밖에 안 돼 금리 인상 사인이 지금 나올 수도 있다 진짜 진짜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주 5일 남았습니다 잘 체크하시고 자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5원 올랐습니다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1360원 이거 넘으면 완전히 골로 가는 거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그 우동사리들 그 쉐이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망하는 지경에 가 있다 어떻게 운영을 못했으면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나 죽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놔두고 안쪽에 안에서 힘을 써야지 이건 순 돈만 꼬라박고 윤봉이 다 돈 꼬라박은 거거든요 이런 게 다 흐름대로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각자 대비하자 1360원 돌파 즉시 다 떠나자 어디를 자산시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특히 잘 보시기 바라고요 달러 인덱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04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고점을 돌파할 예정 100원 넘어가면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되고 있다 달러 강세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안전자산이라는 그래서 RSI 지금 현재 68까지 와 있고 과메수구간 진입 예정 그러면 얼마나 갈지는 모른다 잘 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로 약세 유럽은행들, 유럽국가부도 이런 사태들 잘 보세요 이번에는 독일이 지금 2분기 연속 마이너스기 때문에 침체의 늪에 빠졌고요 은행들도 지금 장난이 아니다 예전에 도이치방크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제가 10월달에 CS 망한다고 얘기했죠 망하는 차트다 결국엔 망했죠 그러면 유럽은행들 이제 완전히 파산행렬로 들어가게 되면 유럽발 금융재정위기 올 것이고요 걔네만 되냐 중국, 일본 거기에 또 곁다리로 우리나라까지 지금 꼬여서 상당히 안 좋다 RSI 50 상당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철저히 대비하자 엔비디아에 가려서 지금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이죠 네 잘 보시고요 유가 지금 다시 71달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이 상황 여기 여기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대비 안에 해야 됩니다 잘 보시고요 자 이더리움 못 가죠 네 나스닥만 지금 괜히 사람 흘리고 있죠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채 드디어 2% 넘게 돌파했고요 자 4% 갑니다 국채 누군가는 지금 언제부터 5월 중순부터 엄청나게 팔아졌겠어요 이유는 부채 한도 금리 네 그래서 지금 정책금리가 5.25죠 네 우리 NTP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맞추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전세계 미국 채권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나 뭐 어떤 큰 기관들 다 작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세계 대공황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자 1개월물 보실래요 좀 내려왔네요 네 5.6입니다 그래도 되게 높죠 3개월물 5.3 자 2년물 5.3 4.3 4.5 네 살벌하네요 지금 국채들 무시무시합니다 20년 한번 볼까요 네 얘도 지금 여기 넘을 지금 생각에 있고요 4.16 어휴 대단하네 자 3.9 20년물 이상하네요 4% 넘었어요 와 네 이거 클났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시고요 자 국채 10년물하고 3개월물 정상화 과정에 있죠 자 정상화 과정은 두 개의 경로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자 금리를 내려서 네 단기물이 네 줄어들면서 얘가 올라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장기물이 올라가서 이거 생기는 거 하나 지금 장기물이 올라가서 생기는 아주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자 염조는 뒷준만 주고 있죠 그 다음에 10년하고 2년은 폭락을 했네요 자 30년과 그 다음에 5년물 얘도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땡겨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방에서 일단은 정상화 과정에 있고 이 정상화 과정에 따라서 자 증시는 결국엔 폭락으로 갈 것이다 지금 나스닥만 그래요 얘는 지금 S&P500은 진짜 조심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생기지 않게 생길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정상화되면서 특히 10년과 3개월물 자 복합 캔들 햄머와 하람이가 동시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반전 캔들로서 앞으로 3개월 수개월 내로 정상화되면 증시는 완전 폭락을 한다 그러면 올해 안에 엄청난 크러쉬가 있다고 지금 얘는 예고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이거 저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예 자 그리고 자 파산 대환장 파티 조만간 곧 네 시작을 할 겁니다 RSI 얼마냐 62 구요 지금 현재 18.85 자 그러면 19 그 다음에 19.5 그 다음에 20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이 지금 시작이 됐다 하일드 정크본드 자 가격 폭락 하면서 지금 이쪽에 파산의 대환장 파티 예 거기에 예고돼 있다 잘 보시고 자 NDQ SPX 자 대공황 때 2000년 닷컴버블 때 지금의 현재 모습이다 지금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잘 보셔요 이건 남은 겁니다 큰 거 그래서 NDQ DJI 자 얘도 그렇죠 NDQ 자 RUT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IPO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빠졌죠 이게 뭐죠 중소형 주식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만큼 시장이 왜곡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자 그러면 얘는 25달러 20달러 자 완전히 버블 붕괴의 현상으로 지금 얘는 미리 표시를 했고 마지막 파이널을 남겨두고 있다 잘 보시고 자 DRHOTEN 자 이번 달만 3%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죠 예 자 다이버전스 발생이 됐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에 자 고점이 증가했는데 고점이 내려오는 그러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폭락이 예고가 돼 있는 거다 잘 보시고요 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잠깐 좀 보시면 네 이거죠 어제 24% 올라가 이겁니다 다이버전스 여기도 다이버전스인데 이것도 다이버전스 생긴 거예요 자 보실래요 여기 제가 이번 요거 고점이 증가했죠 예 자 고점이 낮아졌죠 그 다음에 제가 파동 1파 2파 3파 4파 지금 5파 진행 중 그러면 이거 엄청난 폭락 나와요 예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게 어느 때 모습하고 좀 똑같냐면 어 시스코 시스템즈인가요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지금 예요 예 이거 이거 여기도 보시면 이때도 그랬어요 올라가다가 아주 끝에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얼마 90%까지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설마 그렇게 될까 한번 구경해 보세요 몇 달내로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지금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나 더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이때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줄어들죠 예 이거는 세력들이 올린 겁니다 예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면 아 이게 한참 더 가겠구나 이랬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곧 어 난 이제 골로 갈 거야 저 윗거리도 생겼죠 네 잘 보셔요 예 그래서 지금 세력들은 뭔가를 지우기 위해서 엄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네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다 잘 보시고 자 로셀 2000입니다 어제 1% 가까이 좀 빠졌네요 자 박스권이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160달러 이거 붕괴되면 골로 가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자 VX에 안 내려왔죠 네 나스닥 100 변동성 지수 네 어제는 예 거의 7% 가까이 오늘은 3%밖에 안 빠졌어요 올라가는 중이죠 대비하세요 이거 골로 갑니다 진짜로 빅스 똑같죠 쌍바닥 지금 일로 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뭘 주의하는데 이거 이거 이런 거 그래서 얘는 최소 얼마까지 간다 30까지 간다 자 그 다음에 VX 안 내려오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요 그래서 이거 티는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자 QQQ 자 이분인 노지스타 자 그 다음에 거래량 터졌고요 자 이런 스타캔들 떴다 그러면 심리가 팽팽하고요 자 다시 고점이 증가했고 고점이 똑같은 살짝 낮아진 다이버전스 반영이 시작되면 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나스닥 지수 보시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고점 저점 되돌림 38%와 50% 그 사이에 딱 머물고 있죠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잘 보셔요 자 그러면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얼마 6800, 6900 여기 내려올 것이고요 파동상으로 보면 A파, B파예요 여기서 좀 더 가고 좀 더 못 가고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 걸리면 그냥 골로 가는 거다 그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비 철저히 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그래서 닷컴법을 때하고 너무 똑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 챙겨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어제 대량 거래와 대량 폭등 얼마 6% 대단하죠 그래 봐야 61.8% 예 그죠 그래서 실제 반도체 지수 이렇고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점 고점 얼마 61.8%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자 그 주간 이런 모습들을 잘 체크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도 그랬나 월봉을 잠깐 좀 보시면 네 지금 이번 달은 조금 한 4거래를 남았죠 미증식 그러면 여기 걸릴 확률이 높고요 자 얘도 보면 여기서 고점 저점 여기서 얼마 엄청난 횡보 구간이 있었죠 2000년 닷컴법을 때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반도체 갖고 장난치고 시스코 시스템즈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더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나고 보겠습니다 S&P500 못 가죠 네 못 갑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 고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다우제수는 점점점점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다 네 이걸 보더라도 일종의 쇼다 엔비디아를 가장한 쇼를 지금 연출하고 있고 자 다우제수 120년 상승에 대한 상승을 마무리하고 지금 되돌린 과정이 있고요 지금 7개월 동안에 횡보하면서 자 2만 8천 3만 성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다이버전스 지금 진행 중이고 예 요거를 철저히 대비하시라 예 저는 그냥 진실만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십시오 예 판단은 그래서 중요한 것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영국 조만간 국가 부도사 같은 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형 은행 지금 완전히 이제 골로 갔고 대형주만 남았다 파산 행렬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엄청난 널뛰게 한다는 거 요거만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 예 맞고 틀리기고 아니라 내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들어가고 내가 틀린 것 같다 아니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들어가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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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